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4월 12일 강팔팀 DPC 매매내어 분석입니다. 3시 27분에 주문을 넣었기 때문에 동시효과 때 종가 매도 되었습니다. 시총은 3200억입니다. 방탄소년단 관련주이고요. 7800원에 매도 되었습니다. 제 기억으로 방탄소년단 테마가 2번이 세번째인 것 같은데 테마는 가장 처음에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. 이 자리죠. 기대감이 가장 강력하여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합니다. 방탄소년단은 일치적인 테마가 아니라 꾸준히 기업의 실적을 올려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테마가 지속되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게 아니라 무상향하고 있죠.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. 투자자를 보면은 4월 12일 외국인 기간 양매도 하였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